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에서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있죠? 뭔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업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을 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결국 신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신법 마음 심자, 마음법이에요 결국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 글자로 압축시키며 마음 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이 마음을 잘 쓴다면 여러분들의 나쁜 애구는 점점 소멸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선업과 공덕의 기운은 널리 널리 증장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된다 자기가 닫고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부잣집에 어느 부잣집에 큰 부잣집에 딸이 하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신식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던 시대인데 일제시대 때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면몽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여행도 다녀보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조그만 아들까지 낳았는데 6.25 한국전쟁이 터졌대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남편이 끌려가고 남편은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믿고 의지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 아들밖에 없었대 그래도 다행히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아들 키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유복자라고 하죠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부인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 되는 분께서 어느 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한강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입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의악하고 이 부인, 엄마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졸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어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뒤에 일단 병원에 아들의 시신을 옮겨놓은 영양실에 가서 이제 아들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만 또 졸도를 해버렸대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정신 이상자가 됐대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 장례식을 마치고 있는데 정신에 이상이 와가지고 머리를 봉두 남발로 풀어헤치고 길을 지나간 사람도 붙들고 암흑이야 암흑이야 어딨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저도 큰일 난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놨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도 도저히 그 아들을 향한 그 어떤 애정과 그 집착 때문에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찍었대요 그럼 막 머리에서 막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암흑이야 암흑이야 아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다가 병원에서 계속 약 먹고 치료를 받으니까 많이 안정이 됐는데 거의 폐인처럼 돼버렸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또 정신과 약이 독했잖아요 약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폐인 상태가 돼버렸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크게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이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어디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니까 저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절에다 모시자 절에 가면 또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큰 절에다가 시주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부인을 절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폐인처럼 멍했대요 그러다가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 돌리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원체 이제 머리가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꾸 스님들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뭐 저랬으면 뭐 할 거예요 옛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심선유곡에 들을 거라고는 깨꼬리 소리랑 스님들 법문밖에 없잖아요 자꾸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전 듣지도 않은 갑자기 스님들 법문 들으면 도가 어떻고 공이 어떻고 색즉시공 공즉시세하고 안욕다라 쌈맥 쌈보리 하면 보리밥은 안욕다라 쌈매 뭐야 새로 나온 보리살 품종인가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수보리 수보리 금강녀 보면 수보리 수보리 하거든요 수보리 수보리 하니까 뭐야 수보리는 뭐야 자꾸 보리보리 하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스님들 인과응보 인과업보문을 듣게 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은 반드시 이번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런 인과업보문을 자꾸 듣고 듣고 듣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귀가 트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에 많이 하세요 스님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원래 어려워요 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오죽하면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거든요 천 년 년 전에 인도 불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이슬람 침공 이런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는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 사라졌다라는 말도 있어요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민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만큼 아주 고도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교리를 담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스님 불교 공부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꾸 들어라 뭐해라? 들어라 이렇게 들지 말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그러니까 들지 말고 자꾸 들으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들으라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귀가 트여요 신기해요 귀가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자꾸 스님들 본문 듣다 보니까 뭐가 트였다? 귀가 트인 거예요 자꾸 이제 귀가 트이고 트이고 트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님들 있고 사람도 있는 데서 본문 듣다가 갑자기 스님 스님 제 전생을 알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스님 제가 전생에 술집 며느리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 여자 또 왜 이러나 이 여자 또 정신 나갔나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하니까 그 같이 뜬금없이 자기 전생에 술집 며느리였다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도 앞에서 버선을 벗어가지고 오른쪽 발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있더래요 빨간 점이 스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스님들 법문 듣다가 제가 옛날에 묵혔던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엄청나게 큰 부잣집에 이제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딸아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날 저녁에 왜 어수룩한 노인분이 연세드신 노인분이 이렇게 자기 집 대문 앞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누구시오 나가봤더니 아 예 제가 지나가는 사람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고 혹시 이 집에서 오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그러시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시오 하니까 그러면 혹시 오른쪽 오른발 오른발 여기 복숭아뼈 있는 밑에 빨간 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같으면 뭐야 뭐 하고 좀 이상해 봤을 텐데 옛날 사람들도 더 순진하잖아요 또 정들이 있잖아 노인 잠깐 기다려 보셔 그러면서 이제 사랑체를 안내를 해줬대요 무슨 사연 있나 싶어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뒤에 오늘 태어난 아기의 오른발을 싹 봤더니 복숭아뼈가 정말 희미하게 빨간 점이 딱 찍혀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의 주인 되시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 되는 분이 딱 가가지고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아기가 태어난 건 어떻게 알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아기에 오늘 태어난 아기에 그 복숭아뼈 밑에 빨간 점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를 듣고 노인이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벽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실은 실은 당시 이제 노인이 이제 나이든 이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대요 이 아들이 젊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하나 받았는데 이 아들이 돈 벌겠다고 만주 땅에 가가지고 그만 실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만주 땅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요 혼자 남은 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 같으면 애도 없겠다 제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 시부모님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부모님을 나이 드신 시부모를 이 며느리가 모시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술집을 열었대요 조그만 선술집을 열었는데 이제 뭐 기본 자금도 없고 가난하니까 술을 팔 때 술에다가 물을 타서 팔았대요 말 사람들한테 술에다 물을 타서 그러니까 사기죠 그래서 물을 타서 그러니까 이제 마시면 왜 이렇게 밍밍하냐 아줌마 여기는 왜 이렇게 술이 밍밍해요 아이고 몸에 좋아서 그런 거야 깨고 우리 술은 깨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 그런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물에 술에다 물을 타서 팔고 사람들이 속에서 팔고 안주도 뒷사이에다 덫을 낳아가지고 짐승들 새끼든 뭐든 그냥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걸로 살생을 해서 그걸로 안주를 해가지고 술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제 남자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서 젊은 과부가 술집 한다니까 뭐 이렇게 에? 이러면서 에? 과부가 젊은 과부가 술집을 해? 그래서 그럴쪼록 먹고 살았대요 단골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쪼록 시부모님을 정성껏 아주 그냥 효부로서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추운 겨울에도 힘들게 장사하다가 감기가 걸려버렸대요 감기가 걸려서 그걸 그때 이제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가 그게 폐렴으로 변진 거예요 옛날에 폐렴 무섭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기침을 하면 입에서 피가 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시부모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시부모님이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껴줬는데 며느라기야 며느라기야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꿈에 며느리가 나타난 거야 며느리가 싹 나타나면서 딱 인사를 올리더니 아버님 어머님 불효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제가 저 산 너머에 큰 부잣집에 아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싹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오른발 오른발 복숭아뼈 밑에 뭐가 찍혀있더라 빨간 점이 찍혀있더라 그래서 자면서 딱 깬 거예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희한하잖아요 가볼 수가 있어요 안 가볼 수가 있어요 가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부잣집 그 유명한 부잣집에 가서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아기가 태어났냐 태어났대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복숭아뼈에 오른발 복숭아뼈에 저기 점이 찍혀있느냐 찍혀있으니까 꿈에 나타난 내 며느리가 여기에 태어났구나 환생했구나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이쯤 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할아버지도 앞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당신들 좀 먹고 살게 돼 논을 좀 떼주겠어 그리고 이제 통이 컸나 봐 그렇게 논을 할아버지한테 논을 좀 떼주면서 먹고 살 그런 길을 장만을 해준 뒤에 그렇게 이제 손주를 이제 손녀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4살 5살까지 별명의 술집 며느리였대요 거기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이 아기를 보면 술집 며느리 술집 며느리 이랬대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고함을 꽥 지르면서 어디 어린 애한테 술집 며느리를 이제부터 집안에서 술집 며느리 입에 올리기만 해도 내가 혼낼 거라고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술집 며느리라고 놀리지를 않았는데 그때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그 오른쪽 거기 복숭아뼈 밑에 빨간 점을 보여주면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술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큰 스님께서 이게 다 인형 과부입니다 자기가 지은 인연의 업보입니다 전생에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님께 효도한 그 공덕으로 어느 집에 태어났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우리 불교에서도 가장 큰 복지는 것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피 한 방울을 안 섞였지만 내 남편의 부모님이었던 시부모님에게 지극정성 효도한 덫에게 큰 부잣집에 태어났고 단 단 뒷산에다가 덫을 놓아서 함부로 짐승들을 마구잡이로 살생한 업보와 술에다 물을 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속여서 장사를 한 그 업보 그 악업으로 인해서 이번 생에 남편과 자식을 일찍 잃게 되고 정신이 저렇게 혼미해지는 그런 업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건 부잣집에 태어난 대로 내 선업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일찍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도 누가 지은 악업이고 내가 지은 악업이고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에요 다 필요 없어 다 내가 지은 거예요 이제 방송 보시고 연락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똑같아 질문하는 게 똑같아 이제 목소리만 들면 대충 할 것 같아 목소리만 응야 응야 또 그 얘기로 다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결국은 누가 풀 수밖에 없다 내가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찾아오면 저는 딱 한마디뿐이 안 해줘요 지도하고 복지어라 그거 말고 없어요 지도하고 복지어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풀어야지 스님한테 전화한다고 일이 저절로 풀리나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야 돼요 냉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냉정할 수 있지만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풀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무엇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써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것을 미래생에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100%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사회에 나오셔서 널리 널리 좋은 일을 평생 동안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때도 있죠 나쁜 일 생길 때도 있죠 좋은 일 생기면 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러고 나쁜 일 생기면 내 조상이 뭔 짓을 했길래 조상 탓하고 아니에요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지은 업이에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머나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날에 어느 용맹한 장군이 있었대요 용맹한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장군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아들 삼형제가 있었대요 어찌나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도 좋은지 사람들이 다들 숙덕숙덕 대면서 야 대장군의 씨앗은 다르구나 저 삼형제도 언젠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큰 장수가 되겠구나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가문의 자랑거리인 삼형제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쑥쑥 자라다가 한날 한시에 이 삼형제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삼형제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한날 한시에 이게 웬일이에요 한 명만 죽어도 난린데 삼형제가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장군도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장례식을 마치고 실성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실성을 해가지고 길에 막 뛰쳐들어가지고 머리를 막 풀어있히고 옷을 막 다 막 찢어밝이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어딨냐 누가 내 아들 데려갔냐 누가 내 아들 데려갔냐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자꾸 막 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내 아들 찾아달라고 내 아들 누가 데려갔냐고 내 아들 어디 갔냐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보다 못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염라대왕한테 따지슈 이랬대요 누구한테 따져라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그렇잖아요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염라대왕이 데려갔잖냐 염라대왕한테 따져라 이 말 들었고 이 장군이 머리가 번쩍거리더래요 맞아 누구한테 따져야지 염라대왕한테 따져야지 맞아 내 염라대왕한테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나간 사람들한테 염라대왕이 어딨냐 염라대왕이 어딨냐 이제 염라대왕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니면서 어디 갈 때마다 염라대왕은 어디 있습니까 염라대왕은 어디 있습니까 막 거짓고리를 해가지고 그러다 어느 깊은 이제 산속에 어느 절을 지나가다가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편안하게 보이는 그 자비롭게 생긴 노스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스님, 슈님, 슈님 염라대왕은 어디 있습니까 염라대왕 만나면 어디로 가려야 됩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딱 보더니 왜 그러시오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알게 됩니다 염라대왕을 만나면 아들 삼형제를 찾으러 그러느냐 아들 삼형제를 찾으러 그러는다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 만나는 비법을 가르쳐주겠다 대신 할 수 있겠냐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뒷방을 하나 줄 테니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방에서 병만 보고 오직 관세음보세만 불러라 잠도 자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냥 병만 보고 오직 누구만 불러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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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누구를 데려다 줄 것이다 염라대왕을 만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왔으면 됩니까 내가 스님이 뻥치겠냐 뭐 해보든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뒷방을 줬어요 뻥은 앉힌 대신 뭘 줬어요 뒷방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뒷방에 가서 이제 뻥은 뻥인데 뒷방이야 자 이제 앉아가지고 벽을 보면서 관세음보살을 계속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제 잠을 앉으니까 꾸벅꾸벅 졸겠죠 꾸벅꾸벅 졸다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밥 먹다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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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점점 관세음보살이 일념이 됩니다 그냥 우물에다가 벽돌을 던지면 벽돌이 쭉 내려가듯이 관세음보살이 하나로 쫙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연불산매가 된 거예요 연불산매가 다 되면서 갑자기 눈앞에서 아들 삼형제가 나타난 거예요 죽어버린 아들 삼형제가 다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서 아들아 하고 가니까 이 삼형제가 쪼르르르 도망가고 그래서 아들아 하고 또 쫓아가니까 또 쪼르르르 도망가고 시골 똥떼마냐 개들이 아니 내가 개를 좋아하는데 개들이 시골 개들이 사람을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귀엽다 하면 쪼르르르 도망가 맞죠 맞죠 그래서 왜 저러지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그러면 야하 하고 또 가면 또 쪼르르르 도망가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 아들 삼형제들이 아들아 하면 쪼르르르 도망가 그럼 왜 그러지 그럼 또 저기에 서있어요 아들아 하면 또 쪼르르르 도망가 그래서 아들아 아들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한데 갑자기 아들 삼형제가 피투성이로 된 병사복을 입고 병사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세 명의 순간 깜짝 놀라서 장군이 왜 그러지 하고 깜짝 놀라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한창 이 장군이 젊었을 적에 나라의 큰 전쟁이 터집니다 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근데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끝날 줄 모르고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탈행병들이 속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날 따라 또 누가 탈행을 했대요 붙잡았는데 삼형제였던 거예요 삼형제가 탈행을 해다 걸린 거예요 군법이 무섭잖아요 삼형제한테 왜 탈행을 했느냐 했더니 멀리 나이 드신 노모가 홀로 계시는데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머니 얼굴 한 번 보고 오려고 했을 뿐입니다 용서하소서 군법에 따라서 너희들을 처형하겠다 삼형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 자기 잘못이니까 서로 형제들이 서로 저마다 자기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서로 저마다 애원을 하는 거예요 형은 내가 맏형이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아우 둘을 살려주십시오 또 막내는 내 막내인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형 두 명을 살려주십시오 또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위로는 형하고 아우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빌었는데 이 삼형제를 모두 다 목을 쳐버립니다 세 명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담당하게 개선장군으로 집안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연달아서 아들 삼형제를 낳았던 거예요 순간 그때 눈물 눈물을 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삼형제의 목을 쳤는데 그 삼형제가 뭐하러 왔 내 자식으로 왔구나 복수하러 왔구나 빚받으러 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받으러 왔구나 빚받으러 왔구나 그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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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뜨거운 물을 피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연부를 했더니 그 피투성이 삼형제의 모습이 점점점점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더라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자기야 방에서 혼자서 눈물을 주르 주르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노스님께 갑니다 노스님께 다 선배를 드리면서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염라대왕과 주르륵 주르륵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노스님께 갑니다 노스님께 다 선배를 드리면서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염라대왕과 받아야 할 계산에 다 맞췄습니다 이제 평생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절에 남아서 평생 동안 수행하면서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추건하고 발언하면서 평생토록 수행정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살아요 우리 뉴스나 신문 같은데 보면 정말 흉악한 얘기들 많잖아요 특히 권력과 부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흉악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은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죄짓고 못 살아요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다음 생이라도 남의 눈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거 다음 생에 반드시 자기가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다 자기 업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짓고 살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빚 갔나 보다 그러니까 빚을 갖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제 뭐 나쁜 일이 생기면 빚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그래서 이번 생에 더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겁니다 알겠죠 남 얘기 같지 않죠 다 우리 얘기에요 우리 얘기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겁나서 애를 안 낳았잖아 뭐가 태어날 줄 알아 웬수가 태어날 줄 알아 뭐가 태어날 줄 알아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다 만날 인류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아이고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내 빚덩어리가 여기 있었구나 은행 빚만 빚인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빚이었구나 빚 갚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除 Present dum 오징어 시넥 백uns 예 노